몇 가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고기라고 정의를 내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의 행복도량 대구구령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육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식에 관한 내용은 주로 율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쿠다카니까에 보면 아마간다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간다수다. 이 아마간다수다에서도 율장에서와 같이 고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관한 것은 율장과 아마간다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간다수다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가사바 부처님 시대 때 가사바 부처님께서 이미 설법을 하신 것을 고타마 부타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법을 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간다수다는 바로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고기를 먹으라, 뭐를 위해서, 포유유트리먼트, 바로 영양소를 위해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신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러한 탐내는 마음을 꾸짖으셨는 게 바로 이 아마간다수다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장에 보면 맛있는 고기 다섯 가지가 나오죠. 그 빠지띠아 빨리라는 그러한 율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쌀, 그리고 볶은 쌀, 죽, 생선, 고기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쌀 바람이 잘 안 돼서 노상 쌀 칼 때는 좀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39번째 율장의 계목에 보면 9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과 같이 이렇게 혼합된 버터, 그리고 순수한 버터, 그리고 기름, 꿀, 그리고 국수류, 생선, 고기, 우유, 그리고 요즘 요거트 비슷한 겁니다. 맛있는 9가지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음식을 다나, 그러니까 시주자들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은 허락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달라, 이렇게 맛있는 9가지 음식,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으니까 꿀을 좀 한 병 사주세요라든지 요즘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요거트를 좀 사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기율에 어긋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베가 빨리 라는 율장에 보면 마베가 빨리,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을 10가지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가지 먹지 말아야 될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사람고기입니다. 사람고기, 그리고 코끼리고기, 말고기, 그리고 사자고기, 호랑이고기, 레오파도고기, 공고기, 늑대고기, 그리고 개고기, 병고기, 이렇게 해서 10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베가 빨리 해보면 왜 사람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십받다나에 사는 바라나시 부근에 있습니다. 바라나시 부근 이십받다나에 사는 수피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피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신심이 좋아서 병이 드신 어느 한 스님에게 제가 스님께 내일 고기죽을 끓여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모든 이렇게 인도 전 지역에서 고기를 파는 것을 금지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파는 것을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 수피아 여인은 고기를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 허벅지 살을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해서 죽을 끓였습니다. 죽을 끓여서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 스님에게 가서 고기를 이렇게 고기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수피아 집에 들습니다. 수피아 집에 들으니까 보통 때 같으면 이 수피아가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막 그거 할 텐데 수피아가 나오지 않고 수피아의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의 부인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니까 사실 여차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그 스님께 공량을 올리고 그리고 그 공량을 올린 다음에 지금 현재 아파서 누워있다 이러니까 수피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수피아를 불러서 그 치유를 상처를 깨끗하게 낳았겠죠. 뭐 부처님의 신통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계유를 만드십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사람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계유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끼리 고기와 말 고기는 왜 못 먹느냐. 바로 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끼리 같으면 요즘은 이제 요즘 탱크에 속하겠죠. 이렇게 전차처럼 막 나가는 거. 그리고 말은 요즘 차에 속할 겁니다.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고기를 먹을 경우에 비록 사문, 승려라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 고기와 말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고 그리고 사자고기, 호랑이 고기, 레오파드 고기, 공고기, 늑대 고기 이 다섯 가지는 왜 못 먹도록 했는가 하면 스님들이 혼자서 많이 다니십니다. 그죠? 산속에도 혼자 있고. 만약에 이러한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다른 짐승들이 어? 여기에 내 동료가 있네라고 와서 봤다가 동료는 없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사자고기와 호랑이 고기, 레오파드 고기, 공고기, 늑대 고기는 먹지 못하도록 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고기 두 가지, 개고기와 뱀고기입니다. 개고기와 뱀고기는 부처님께서 그 두 가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 이유는 디스카스팅입니다. 역겹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던 그러한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그래서 개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고 뱀고기도 또한 역겹다라고 해서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고기 많이들 드시죠? 우리 불자님들은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개일로 먹지 말아야 될 열 가지 고기에 그것이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의사 지화카한테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그 세 가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 죽었는 고기가 혹시 이 음식으로 차려진 이 고기가 혹시나 나에게 공량한다고 내 때문에 혹시 죽었는 것은 아닌가 일부러 살아있는 것을 죽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 경우에는 그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어사 지화카에게 맞지마 니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경우와 열 가지 고기를 빼고 난 다음에는 전부 다 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아마간다수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간다수타는 쿠다카 니까에 있다고 했습니다. 쿠다카 니까에 있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음식경에 바로 나옵니다. 음식경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떠한 부모와 자식이 사막을 건넌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그 사막을 건널 때 먹을 것이 없고 아무 음식이 없어서 죽어야만 됐을 때 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서 먹을 그러한 심정으로 음식을 대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음식에 경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음식이 너무나 풍부한 사회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지만 항상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항상 이러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정말 진짜 조심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한 가지 자인화교와 불교의 차이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자인화교에서는 해탈 열반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장 큰 해탈은 바로 반열반에 들려고 하면 굶어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굶어서 죽을 경우에 바로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인화교도입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수십만 명의 인구가 굶어서 죽죠. 아사합니다. 굶어서 죽는데 자인화교도의 논리로 치면 우리는 하루에 40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의 해탈을 하는 자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인화교도 논리도 얼마나 참 어리석고 우스운 내용인지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띠사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띠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육식을 금하고 나무 열매만 먹고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보고 항상 아, 이 고기 먹는 사람, 이 고기 먹는 수행자라고 항상 비판을 합니다. 부처님께 한 번은 이 띠사가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하죠. 당신은 고기를 먹는 수행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고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띠사가 고기라는 것은 뭐, 말고기, 사자고기,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짐승들의 그것을 고기라고 하지 않느냐? 죽은 그 시체를 고기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고 정말 우리가 고기를 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고기를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띠사에게 바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살생하고, 학대하고, 자르고, 묵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일, 그리고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지 않고 음식에 욕심을 내고 나쁜 행위를 하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좀 찔리는 게 많죠? 저도 사실은 허황된 생각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해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게 불사가 이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볼까? 로또 복권 사면 혹시라도 1등이 되면 불사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허황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고기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남을 배반하고 자비심이 없고 무례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남에게 주지 않고 하는 보시행위를 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화내고 그만하고 고집 세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선적이고 질투하고 남에게 과시하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참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너무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띠사를 통해서 고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내고 거만하고 고집 세고 고집이 세면 항상 사람들은 망합니다. 제 주위에 제 친구들도 많지만 우리 도반들도 있었고 사회적인 친구들도 많지만 고집이 세서 망하지 않은 친구 본 적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존중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어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고 그리고 개행을 지키지 않고 잔인하고 거칠고 무리하다면 그것이 바로 고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 따끔 따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내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그런 일에 바빠서 죽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암흑에 이르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역에 때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기에 대한 이야기 정말 참 한 번 더 몇 가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고기라고 정의를 내린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에게 보시하고 살토엄망, 남의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고집이 세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이러한 바른 행위, 즉 팔증도를 기반으로 한 바른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기를 대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가 고기가 아니고 정신적인 오염과 악한 행위가 바로 고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을 하는 것이나 벌거벗거나 삭발을 하거나 상투를 쓰거나 그리고 가죽옷을 입거나 그리고 불을 승긴다든지 어떠한 제사를 지는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바로 깨달음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벌거벗는 거 자연하교도죠 그리고 불을 신봉하는 거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삼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단식을 하는 거 굶어 죽는 것도 자연하교 이야기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일체의 고기를 금하는 종교 띠스와 같이 이렇게 일체의 고기를 먹지 않는 거. 뭐 이러한 행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이 바로 자기의 자식을 대하듯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어떤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진언을 외우고 안 외우고 내가 어떠한 물건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신에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알맞게 수행하고 바로 사마타와 입바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향해야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음식을 대하는 방법과 그리고 아마간다수다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욕망의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현재에 고요히 머물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마간다수다나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될 빠치띠아 빨리 위나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점이 뭐냐 바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어떠한 내가 행위를 하는지 뭐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팔정도의 가르침대로 현재 사실을 직시를 하고 정견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는 사실을 직시를 하고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면서 바른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면서 일어나는 마음가짐과 일어나는 몸의 상태를 꾸준히 알아차려서 삿댑니다. 삿댑을 통해서 바로 선정에 드는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만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아마간다수다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왜 육식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대성불교에서는 우리는 보살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성불교에 보살개를 보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 스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살개를 봤죠. 그런데 이 보살개가 부처님 개보다 밑에 단계의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 법만경에 보면 불자나 그리고 모든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식을 금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아마간다수다를 통해서 고기가 도대체 무엇이며 대성불교에서는 왜 육식을 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간다수다 맞지만 니까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바로 고기냐라는 게 바로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